송가인! 송가인! 정말 중국에서 탑을 찍으시고 어제부터 나주에 계셨죠? 나주의 국제박람회, 농업박람회에서도 우리 송가인씨가 큰 활약을 해주셨는데 이틀동안 나주에 계신 소감이 어떠세요? 여기는 정말 저희 고향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와도 편안한 곳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많이 들려주세요 송가인씨 겪이시죠? 자주 불러주세요 저희가 부르고 싶은데 워낙 귀한 몸이 되어서 부르기 힘든 몸이 되어서 건강 좀 잘 챙기시고 이왕 이렇게 나주까지 오셨는데 오늘 나주 영상 전국 가요제가 전국 가요제 중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가요제예요 아마 여기서 제2의 송가인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노래 가요제 출연하실 열두 분이거든요 송가인씨가 한 말씀 해주세요 힘내진 말씀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 또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보여주면 조금 못해도 그거는 관객분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부담되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선에서 정확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지미어 예